송대훈 의원이 가장 잘할 것 같은 1일 알바는 무엇일까요? 1번 편의점 알바, 2번 과학관 안내, 3번 택시기사, 4번 동물원 청소 대전에 동물원이 있죠? 그럼요 청소하려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? 사파리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관람하는 거고 아마 동물들 청소는 우리 사육사들이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1일 사육사를 하는 거죠? 청소해야 되니까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냥 편의점 알바나 택시기사 과학관 안내는 안 됐습니까? CDMA 앞에서 이렇게 과학관 안내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일 알바하기에는 과학관 안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윤 감독님은 저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를 제일 많이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? 아무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시민 목소리를 많이 듣는 말씀하신 택시기사나 편의점 알바가 가장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뭐를 제일 많이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? 시청자분들은 저는 보니까 이제 그 동물원 청소나 과학관 안내 과학관 안내 저는 동물원 청소가 1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물원 청소가 왜 나왔죠? 여기서 송바오 송바오는 뭐예요? 그 에버랜드의 펜더 있잖아요 펜더 아 아 송바오 좋네요 아 좁은 정치 들어야 되겠네 어? 자자자님 동물원 청소하고 이게 잘 맞네요 그 바오하고 청소가 아니고 사는 거잖아요 사육사 노릇을 하나요 아 네 자자자님 편의점 알바 골랐습니다 그랬는데요? 자자님께서 항상 구리님이 송바오 이렇게 하셨고 익명님은 심야냐 아니냐에 따라 틀리다 이거는 참 심야에 청소하기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자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편의점 알바 20% 과학관 안내 38% 아까 의원님께서 CDMA를 설명하셨어요 CDMA 아 그 에틀 과학관에 가서 CDMA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택시기사가 2위입니다 26% 동물원 청소는 16% 의외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들러왔네요 저희 의원님 과학관 안내 미션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소 끝나고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그 하는 걸 영상을 찍어 가지고 우리 땡방 라이브 올려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만족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는 송대훈 대전 시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